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청치입니다. 임사체험이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하면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사체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하면 뇌도 수분 이내에 정지한다는 기존 통념과는 달리 1시간가량이 지나도 소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하게 만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말하도록 만든의 뜻이죠. 보통 get plus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죠. get plus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에게 to 이하하도록 설득하다. to 이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get plus 목적어 plus to 부정사.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talking 이렇게 현재의 분사가 왔습니다. 주어가 목적어로 하여금 talk 말하라고 설득한 것이 아니죠. 주어가 목적어를 직접 설득한 것이 아니라 주어의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 내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to 부정사가 아니라 현재의 분사가 올 수 있고요. 특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위일 때 이렇게 현재의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get plus 목적어 plus 목적 보호 자리.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 또는 이렇게 현재의 분사가 오는 경우 또는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 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주어가 목적어에게 뭐뭐하라고 설득하거나 시킨 것이 아니라 주어로 인해서 목적어가 자극을 받아 뭐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에 올리고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 오늘 그것은 즉 그 이야기는 매혹적인 새로운 연구입니다. fascinate 매혹하다 fascinate 매혹하다 fascinating 매혹적인 죽음의 미스테리에 관한 새로운 연구 그것은 즉 그 이야기는 매혹적인 새로운 연구입니다. 죽음의 미스테리에 관한 새로운 연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뇌와 신체에 The Mysteries of Death 다음에 콜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The Mysteries of Death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뇌와 신체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기분일지에 대한 연구 죽는다는 것은 And what it might really be like to die What is it like To 뭐뭐라는 표현 반드시 익혀둬야겠죠. What is it like 그것은 어떤 거야? 어떤 느낌이야? To 이야 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What is it like 그것은 어떤 기분일까?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To be a billionaire 엉망장자가 되는 것은 What is it like to be a billionaire What is it like to mama What is it like to mama 자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 엉망장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에 I know 를 붙여야겠죠. I know 그 다음에 What is it like 가 정치가 돼서 What it is like 이렇게 돼야겠죠. What it is like To be a billionaire I know What it is like To be a billionaire 이렇게요. 자 이 정치 염두에 두시고 본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기분일지에 대한 연구 죽는다는 것은 What it might really be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가 됐죠.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직접 의문문의 형태로 해서 도치가 된다면 What might it really be like 이렇게 되겠죠. 조동산 might가 앞으로 나가서 What might it really be like 자 What is it like 가 might라는 조동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What might it be like 이렇게요. What might it be like 근데 really가 들어갔죠. 그래서 What might it really be like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간접 의문문으로 정치가 되어서 What it might really be like 이렇게 됐습니다. And what it might really be like To die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기분일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앞에 있는 The Mysteries of Death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And what it might really be like 자원부터요. What happens to our brains and bodies And what it might really be like To die M. 탐순이 설명합니다. Ann Thompson explains Ann Thompson explains What is it like What is it like To die M. 탐순이의